안녕하세요. 장인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지금까지 열지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거죠.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휴대전화를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혜린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기자의 휴대전화에는 한동훈 검사가 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휴대전화를 열지는 못했지만 뒷문으로 열어서 슬쩍 그 내용 일부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먼저 신라젠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0년 2월 11일 채널A 법조팀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한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라젠이나 라임 수사가 피해 정도나 중대성에 비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총장 차원에서 검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대로 하라는 것. 총장이 4명 사람까지 사실상 지정을 염두에 두고 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을 합니다. 남부지검은 당시 라임펀드 사건과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 두 가지 금융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를 추가로 보내준 거죠.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 검사 4명을 모두 라임 사건에만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라젠 사건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예민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봐서 윤석열 총장이 보내준 검사 4명을 다 라임 쪽에만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해준 검찰 관계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한동훈 검사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월 19일 백승우 기자가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2월 11일에 자신이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한동훈 검사가 말해준 거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한동훈 검사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동재 기자는 이 한동훈 검사와 나눈 취재 내용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로 발제까지 합니다.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린 이동재 기자의 카톡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라젠 인원 분장 관련 법무부 겐세희 얘기는 내일 발제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로 발제를 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하고요. 잠시 뒤에 실제로 정식으로 발제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신라젠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다루는 남부지검의 검사 충원을 지시, 신라젠과 라임 수사 둘 다 충원해서 제대로 하라며 지시, 파견 검사 4명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직접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충원된 검사 4명은 신라젠 수사팀 대신 라임 자산운용팀에 전원 배치돼, 복수의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에 파견 검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라임 수사팀에 전원 배치됐다는 것,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신라젠 수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저. 자,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한테 현안을 설명해주면서 방향을 정해주죠. 그러면 이동재 기자는 그 방향 그대로 기사로 발제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발제는 실제로 기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검사와 보수 언론이 어떻게 유착해서 기사를 쓰고 여론을 만들어가는지 검언 유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 10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 신라젠 대장자 관련 접촉 포인트 이철 일가, 쏜XX 아내, EX 아들, 양XX 며느리 등기상 소유자로 적힌 곳은 양주 소재 아파트 4곳 ENG 촬영 모두 완료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의로 117-725동 75호의 실거주 가능성 높아 경기도 양주시 고의로 117-725동 15호는 펜트하우스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 경기도 양주시 고의로 118-1695동 55호와 경기도 양주시 고의붕로 28-8 유승환 네들아파트 65동 15호는 현재 세주는 듯 실거주 아닌 양XX 번호 010-87 의정부시 소재 학원 수학 교사 신XX 이철 최측근 2015-2016년 VIK 사장 직무대행 남부구 취소 수감 중 위례 자연에 내미한 이 편한 세상 555동 155호 판교 붓돌마을 455동 155호 두 곳 모두 현재 거주 X 위례에서 지난해 2월 이사한 이후 현재 소재 불특정 징역 6년 선고받은 상태 상황 복잡해지면 입렬 가능성이 있음 개인정보를 제가 일부 지웠는데요 채널A 단톡방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그대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취재보고 제목이 뭐였죠? 검찰, 신라젠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검찰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철 대표를 취재하라고 그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채널A 기자들한테 흘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처음부터 검찰이 청부해서 시작한 취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라젠 사건 취재는 이후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중단이 됩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때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이 됐죠 당시 채널A 카톡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의 다급한 사정이 잘 드러납니다 4월 2일 날 배혜린법조팀장은 그동안 한동훈 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리해서 자신의 윗선에 보고를 하는데요 먼저 3월 30일 날 한동훈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MBC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알려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대응하겠다면서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으니 문자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대응하는 방안을 상해 한 검사장은 오후 6시 14분 MBC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보낸 질의 내용을 참고용으로 보내옴 오후 7시 29분에는 MBC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보낸 질의 내용을 추가로 보내옴 오후 9시에 보도본부장이 주재하고 부본부장과 사회부장과 회의하는 도중 한 검사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받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녹음 파일은 없고 그러므로 녹취록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 자 3월 30일은 MBC 보도 하루 전인데요 제가 한동훈 검사에게 발언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MBC에서 연락이 왔다고 채널A에다가 보고를 하죠 참 이상합니다 한동훈 검사 주장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랑 신라쟁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자기 이름을 허위로 팔고 다닌 거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채널A에다가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요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있냐 없냐를 채널A에다가 물어보죠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지를 왜 물어봅니까 계속해서 3월 31일에 한동훈 검사가 배혜림 팀장과 나눈 얘기를 보실게요 MBC 보도 전까지 10차례 넘게 통화 한 검사장은 오전 통화에서 MBC의 녹취록은 있을 수 없다 녹취록이 있다면 달라?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겠다고 알려와 한 검사장은 오후 통화에서 채널A가 MBC의 녹취록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청 저는 한 검사장에게 녹취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MBC 보도 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한 검사장은 이동재 사건의 피해자로 하지도 않은 일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널A가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 한 검사장은 채널A 메인뉴스 이후 열린민주당이 감찰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채널A의 신속한 입장 발표 요구 한동훈 검사가 10차례 이상 배혜림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록이 없다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자가 가해자인 채널A를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MBC에 녹취록이 없다고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죠 계속해서 4월 1일 대화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한 검사장이 오전 7시 14분 첫 전화를 걸어와 채널A 간부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김정은 보도본부장 전화번호 알려줌 이후 한 검사장은 오전 통화에서 보도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와 한 검사장은 계속해서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건 맞느냐고 물어왔고 변화 없다고 답변 자신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다고도 밝혀 오후 4시 2분에는 MBC 지목한 검사장 당사자 아니라고 채널A가 확인 제목에 기사 링크를 보내 이후 내용에 문제없는지 확인해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 오후 5시 22분 한 검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추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내와 이후 MBC가 보도 예정인 리포트 내용에 대해 서로 교환 그러니까 배혜림 팀장한테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채널A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채널A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 이걸 배혜림 팀장은 물론이고 보도본부장한테까지 계속해서 요청한 겁니다 아니 가해자는 채널A인데 가해자랑 결탁해서 일일이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이를 폭로한 MBC에는 신라젠 관련 얘기는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후에 들통이 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동훈이 신라젠 사건 말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